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다육에 나왔는데요. 서초구 무지개 다육에 새로 입구된 아이들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작은 아이들부터 또 큰 창까지 골고루 다 입구가 되었네요. 그래서 다육이만 있는게 아니라 금종류 창종류 다같이 있거든요. 한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다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거는 항상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풀분 사이즈나 아니면 기본 사각 풀분보다 좀 작은 모종포트 이런식으로 큰 사이즈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작은 모종풀분 정도는 사이즈를 알고 계시죠? 어느정도 크기가 된다는거를 그래서 이런 모종풀분 같은 경우에는 사각이나 둥그런거나 다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에요. 한 5cm 정도 되는 사이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소형종이라던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빨간 포트나 기본 사각 풀분에는 7.5정도 되죠. 빨간 포트 사이즈는 거의 다 알고 계시구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릴 때 모종포트라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라고 하고 한 3,4cm라고 또 너무 작은거는 잘 분간이 안되실까봐 3,4cm,5cm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빨간 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어느정도 들어가는거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즈를 알려드리고 큰 것들은 또 사이즈를 재드리죠. 큰 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서로 주문하실 때 받아보시고 좀 작아서 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서로 그거를 환불을 한다던가 서로 또 택배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서로 손해이기 때문에 항상 주문하시기 전에 사이즈 확인하시고 어느정도 아 이게 빨간 포트면 어느정도 크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받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포장을 하다보니까 조금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포트에 들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육이만 뽑아서 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장을 하다보니까 좀 쭈그러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분갈이 하고 한 일주일 후에 물 한번 주고 나면 조금은 커질거라 생각을 해요. 크기는 항상 주문하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천대전송금인데요. 천대전송금도 문값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작은 아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었네요. 이렇게 삼두도 되어져 있구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기는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조금 큰 아이도 있고 이런 모습의 이드로도 되어져 있구요. 가격은 12,000원으로 되어져 있구요. 그렇게 크기는 천대전송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이 아이는 피치스 앵크림인데요. 피치스 앵크림은 가격이 5,000원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노제트가 많이 굳혀져서 노제트 형태가 다 잡혀져 있지요. 이렇게 보면은 하엽이 많이 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하엽 정리하고 나면은 목대가 조금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많이 노제트가 굳혀진 아이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의 다 3두로 되어져 있네요. 사이즈는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구요. 이 아이는 사모아라는 아인데요. 사모아는 이런 종류가 대부분 두둘레아 종류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안손이도 소개를 해드릴텐데요. 언뜻 봐서는 이 아이가 안손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라인이 참 예쁘지요. 안손이하고는 살짝 다르더라구요. 근데 같이 놓고 보면은 구분이 잘 안가더라구요. 이 아이가 두둘레아에 사모아인지 이 아이는 지금 보면은 안손이거든요. 안손이하고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해보면은 살짝 달라요. 입장 라인이라던가 이 모양을 하고 있는게 조금 다르거든요. 안손이가 입장은 조금 넓어요. 가운데 약간 각이 지고 근육질이 조금 올라온 것처럼 되어져 있는거는 좀 비슷한데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사모아하고 안손이하고 사모아도 두둘레아과에 속할까요? 제가 그거를 확실하지는 모르겠어요. 안손이는 두둘레아과에 속하는데 이런 모습이랍니다. 두개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따로따로 놓고 보면은 또 잘 모르겠지요. 이 아도 안손이도 살짝 각이 지면서 근육질이 올라온 듯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입장이 조금 높고요. 입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모아하고 가격은 둘 다 24,000원 사모아도 보면은 가운데 근육질이 올라온 듯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백분도 많고요. 입장이 참 예쁘게 여성스럽게 생겼네요. 문가디니스 복륜금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문가디니스 복륜금인데요. 복륜금은 입장 전체적으로 녹화구금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복륜금이잖아요. 문가디니스 이렇게 복륜금이랍니다. 가격은 36,000원 하는데요. 끝나인 쪽으로 그렇게 물이 아직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포트마다 조금씩 형태는 조금씩 달라요. 요즘은 펄본베르크금도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네요. 펄본베르크금이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답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목대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복지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정도 되어져 있고요. 노제트가 어느 정도 굳혀져서 이렇게 형태가 잡혀있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6만원 하네요.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참 예쁘네요. 균형도 삼두로 잘 잡혀져 있고요. 이번에는 주디스 창인데요. 주디스도 많이 소개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주디스도 보면은 조금은 특이하고 입장도 넓고요. 안쪽으로 오므러 들어져 있는 모습이고 뒷모습으로도 봐도 없고 손톱 끝이 있는 데가 조금은 더 특이한 듯 합니다. 입장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저도 처음 봐요. 근데 빨간색으로 물이 들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또 금이라고 적혀있지는 않는데 금처럼 또 세로줄이 간 아이들도 이렇게 있네요. 이런 거는 또 그냥 문양일 수도 있는 거고요. 포트마다 조금씩은 생김새가 조금씩은 다른 모습이고요. 클라우베이도 저는 많이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이런 모습이랍니다. 클라우베이가 창인데요. 이렇게 조금 길쭉한 것도 있고요. 약간 둥글둥글 조금 더 한엽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입장에 조금 더 넓지요. 가격은 12,000원이랍니다. 항상 소개를 해드리면은 포트마다 조금씩 한엽식으로 조금 넓은 아대에 있고 조금 좁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잘생겼네요. 요즘 날씨가 많이 흐린데도 이런 식으로 색감이 더 예쁘게 물이 든 아이들도 있고요. 농장에서 아무래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더 예쁜 모습들이 있거든요. 화려하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 창 종류도 조금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헤라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많이 소개는 못해드린 것 같은데요. 가격은 8,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작은 모종포트에 들어있는데 조금 단단하게 다들 굳혀진 아이들 같아요. 이렇게 입장수가 이 정도 될 정도 되면은 그렇게 완전 신입은 아니고 조금 굳혀진 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 크기는 아무래도 조금은 손톱 같은 경우가 풀분 밖으로 나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랍니다. 이번에도 모종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레드 자이언트 가격은 8,000원이랍니다. 자이언트 그냥 자이언트도 있는데 이 아이는 네드 자이언트네요. 풀분에 있는데 그렇게 큰 아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네드 자이언트는 그냥 자이언트보다는 조금 더 붉은색이 날 수가 있겠죠. 완전히 물은 들어있지는 않아서 아직 정확한 색깔은 모르겠어요. 자이언트가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들고 뽀얀 백분이 있는 거를 알았는데요. 네드 자이언트가 포트마자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입장수가 조금 많은 아이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포트마다 다른 모습은 볼 수가 있네요. 오늘은 또 못 보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자 이 아이는 미스 솔방울이라는 아이예요. 미스 솔방울 이름 참 특이하죠. 근데 이런 모습이거든요. 위에서 보면 솔방울 모양을 닮아서 솔방울이라고 지었을까요. 가격은 6,000원이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솔방울 모양으로 되어진 듯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주아가금도 자주 나오죠. 외드도 있고 군생으로도 있는데 나주아가금은 몸값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포트에 또 나온 아이들도 있네요. 가격은 14,000원으로 나와져 있어요. 외드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사각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라서 조금 작은 포트에 들어져 있거든요. 외드로 되어져 있어요. 나주아가금 가격은 14,000원이랍니다. 향기라는 버클리도 가격은 4,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도 꽃이 피면은 향기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대체적으로 크라실라 속 아이들이 꽃이 피면은 향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입장 사이에서 뽀글뽀글 자구들이 나오는 모습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은 몸 자체로 화려함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꽃이 피면 그 향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소인제 복륜금이라고 합니다. 소인제 복륜금은 전에 큰 아이를 보여드리니까 조금 작은 아이들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조금 소인제 복륜금이 작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소인제 복륜금은 조금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는 가격이 3만원 이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는 사이즈랍니다. 두 포트가 있어도 이렇게 틀려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먼저 주문하시는 분이 조금 큰 아이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륜금은 입장 하나하나 전부 다 금하고 녹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말하고요. 이번에는 이 아이들은 또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핑크 팁스가 이렇게 큰 아이가 들어와 있네요. 핑크 팁스가 조금 작으면서 입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이 포트에서 아예 많이 묵어진 아이가 돼요. 입장수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이 정도로 되어져 있답니다. 가격은 착해요. 핑크 팁스는 그렇게 가격이 높지는 않죠. 이렇게 묵은 아이 가격이 3천원이랍니다. 크기는 기본 사각 풀분보다 이렇게 입장수가 바깥으로 나온 거 보면 그 정도로 크기는 된답니다. 링클마리아금이 또 인기죠. 링클마리아금은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 나왔고 이번에는 이렇게 또 작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사각 풀분에 들어있지만은 사이즈는 작아요. 그 안쪽에 조그맣게 있는 거 보이시죠. 대체적으로 3cm에서 4cm 안쪽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가 가격은 10만원이에요. 링클마리아금이 몸값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작은 아이지만 10만원 하고요. 이렇게 귀여운 왕비 내신금이라는 아이가 나왔네요. 이 아이들은 다 큰 아이들만 보다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 보니까 귀여워요. 근데 자구들이 이렇게 다 나와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아이들 선인장 종류의 아이들 큰 아이들 많이 소개해드렸죠.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가격은 10,000원이랍니다. 자구들이 하나, 두 개씩은 다 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 작지만은 끝에 손톱 끝이 아주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할 때나 만질 때 이렇게 손톱 끝에 있는 가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자구들이 귀엽게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요즘 니토스나 코너들이 꽃이 예쁘게 피어서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 아이는 빨간 포트 그 사이즈 정도에 되는데 아마도 이 아이는 씨 바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돼요. 씨앗 바라로 해서 이렇게 한 포트에 여러 개가 이렇게 소복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2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많이 들어져 있어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다크 조크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도 가격은 2만원인데 이 포트에 아마도 씨앗 바라로 이렇게 해서 숫자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복하게 입고요. 이 아이는 쿠스 에본이에요. 색감 참 예쁘죠. 쿠스 에본이도 가격은 2만원이랍니다. 아주 단단하게 굳혀진 아이예요. 사이즈는 이렇게 빨간 포트 사이즈 정도 되고요. 이 아이도 포트마다 색감은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검붉은 색감으로 라인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 색감이 약간은 다르죠. 이렇게 조금 붉은 톤이 나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이렇게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른 모습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종류들이 있는 아이들은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씩 화면에 비춰진 아이들 안 비춰진 아이들 조금씩은 달듯해요. 누브라도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죠. 이거는 사각풀분에 들어져 있는 사이즈거든요. 이 정도 돼요. 누브라는 가격이 착하죠. 이런 아이들 가격이 3천원이랍니다. 정말 착하게 나온 것 같아요. 누브라도 물들면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들죠. 또 창중에서 참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처음 들어보는 아이들도 많이 나오네요. 산체스 타코라는 아인데요. 이 아이는 가격은 8천원 하네요. 이렇게 작은 모종 포트에 들어있지만은 많이 달궈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입장수를 보면은 어느 정도 다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은 포트에서 달달 달구고 굳혀서서 나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몸값이 완전 낮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 산체스 타코도 처음 보는데요. 가격은 8천원. 입장수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있죠. 이런 아이들 조금은 굳혀지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체스 타코도 가까이 보면은 입장수가 꽤 많고요. 통통한 이런 느낌이고 입장수는 살짝 긴 듯 이런 느낌이 있답니다. 샤니도 보면은 샤니는 노제트라든가 이런 모습인데요. 샤니도 입장이 짧으면서 촘촘하게 조금 많이 있는 느낌인데요. 이 아이도 물들면 참 예쁘답니다. 위에서 보면 노제트 자체도 참 예쁘고요. 샤니도 그렇게 큰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정도 소형종으로 보이고요. 이 아이도 가격은 8천원 하고요. 입장수가 촘촘하게 많이 나여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어느정도 다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맥토리라는 아이예요. 맥토리는 이런 모습인데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요. 입장은 이렇게 조금은 길쭉길쭉 하죠. 이런 아이들 가격 8천원 하고요. 입장수가 이정도 있는 거 보면 이 아이도 많이 굳혀진 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도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촬영하자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한 번에 많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소개를 못해드리고요. 다음 편에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편 이어서 다음 편까지 이어서 보시고 또 주문하실 분들은 같이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